저거! 너 가서 거창밥을.. 아 진짜 하지 마! 그 차 타고 꺼져! 아.. 젠장.. 클라색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고 하하하하 찌Fาย카 아 진짜 배그 BJ는 아무도 안 가는 길로 갑니다 뭐야 왜 여기 있어? 혹시 샷공은 가지고 엎드려 계시나요? 제가 거길 같이 으아아아아아아 이미지 아 저거 잘 못하고 지금 마지막 제발 살려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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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있게 하자, 쫄지 말자 아, 튕겼어 이게 뭐야? 아, 저기 넘어갔어 아, 잔소리 반차 뒤로 넘어갔어 아니, 반차 넘어가는 거 맞냐 아, 진짜 너무, 너무 억울한데 아, 디벨스 어때? 내가 체크하는 거 어때, 여러분? 여러분, 내가 왜 체크 하나 했지? 헬로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악 하핰하하핰 내가 소리 질라서 귀가 말었을지도 깜짝이야 잘가랑 자 박혀있어도 모를텐데 다행이다 내 나노무빙 어때? 이 문으로 들어오면 안되는데 방 클리어했고 아 그렇지 보통 1층은 방심하거든 배그를 못해도 심리전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? 무조건 보통 2층이 숨어있으니까 아니 여기나 여기나 여기는 좋은 자리가 두 개를 했는데 여기때문에 못했을까 이번엔 어딨지? 이번엔 저 조그만 집에 들어가 있을까? 보트 여깄다 보트 여깄다 아 진짜 아 나 이거 하다가 이제 애 떨어지겠어요 여러분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너무 조용해서 없는 줄 알았어 이거 체크하고 저 차 타고 갈라 그래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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